우리는 친구 인키야, 안녕? 어리 왔어? 어리, 너 이야기 책 좋아하니? 응, 난 이야기 책이 정말 좋아 근데 저 위에 있는 책은 어떻게 꺼내? 그거? 간단하지? 자, 나는 넌 저걸 다 어? 나무죽이잖아? 다음부터 그걸 타고 책을 거울게 돼 응, 알았어 이번엔 펜쥐모자야, 펜쥐 아, 간다 우와 엄마, 엄마, 엄마 저 숙제 다 했는데 밖에 나가서 놀러 오면 안 돼요? 그래, 하지만 어리야 혼자 숲에 나갈 때는 조심해야 한다 참, 조심해요? 어떤 걸 조심해요? 숲엔 무서운 동물이 아주 많거든 특히 사자는 정말 조심해야 돼 사자요? 사자가 뭔데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란다 음, 사자는 말이다 엄청나게 크고 얼굴에는 이렇게 갈기가 나 있지 코는 까맣고 꼬리는 길고 끝에 털이 보송보송 어때? 무섭게 생겼지? 우와, 귀엽다 아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리야, 사자는 정말로 무서운 동물이니까 가까이 가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네, 엄마 어? 쟤는 뭐지? 자자구나 우와, 발 정말 크다 자, 재밌다 정말 푹신한데 뭘, 감사합니다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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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감 잠자는 사자님의 콧돌을 건드렸겠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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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네 발밑에 내 꼬리가 밟혔는데 좀 비켜줄래? 반가워 친구야 친구? 너 혹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냐? 또 사자 아냐? 맞아! 난 사자야! 아니 내가 지금 이런 조그만 녀석하고 뭘 하는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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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이 감히 사자님의 잠을 깨우다니? 하하하! 단잠을 깨워서 미안 미안! 어? 미안하다고? 아니 이런 버릇짝머리 없는 녀석이 있나? 으악! 으악! 잠깐! 어? 하이! 너 혹시 토끼랑 친하니? 으악! 토끼! 내가 너무 무서워서 눈까지 빨개진 토끼 말이야! 그럼 여우랑 친해? 여우는 나를 보면 무서워서 꼬리털까지 곤두서는 걸 몰라? 그럼 사슴이랑은 친하니? 하이! 사슴이라! 사슴이야말로 내 곁에 얼신거릴 생각도 못하지! 그럼 넌 친구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런가? 사자야! 그냥 나랑 친구하자! 친구가 있으면 같이 신나게 놀 수도 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도 있잖아! 흠! 서로 도와? 그럼 네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흠! 흠! 이런 꼬맹이가 나를 도와?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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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네가 하는 짓이 귀여워서 봐준다 바느니? 앞으로는 조심해라! 흐헤헤! 흐헤헤! 친구라고? 흐헤헤! 흐헤헤! 뭐라고? 사자? 사자를 만났다고? 흐!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사자잖아! 엄마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 사자는 토끼도 여우도 사슴도 놀아주지 않나 봐요! 어리야! 사자는 정말 위험한 동물이란다!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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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자다! 흐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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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us poster, 22PU4린 recurrence! 신ialت, 23PU4린 recurrence! 헤헤! 흐헤헤! 하자,하자,친구! 엉 ammonia! 니 지금 내가 안녕한 걸로 보이냐? 응! 하자야! 헤헤! 그런데 왜 그 안이 들어가있어? 헤헤! 내가 여긴 들어오고싶어서 들어왔겠냐! 두 눈으로 잘보란 말이야! 사냥꾼인 주름 전 훨씬 빨리 비 Qiao아야! 이녀석아! 어? 하하핫하! 빨리 가서 누구도 불러 야! 내가 도와줄까? 우린 친구니까 너같이 조그만 녀석이 어떻게 날 도와준다는 거죠? 너무 작다고 얕보지 마셔 이것 봐, 나처럼 작으면 그 물에 다치지도 않잖아 그래서 지금 날 놀리는 거냐? 놀리는 게 아니고 잡아서 좋은 점도 있다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고마워, 친구 친구야, 출발 재밌다 역시 친구가 최고라니까